아 이 쓰레기 같은 거한데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박아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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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병 우리 기병 박아버려 박아버려 아 원수류 화살 박아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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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폐주하면 안 돼 자 일격필살이 됐지 망함이 됐지 가라 고안돼 가라 고안돼 우리 편 쏘고 있어 야 일격필살로 우리 편을 다 녹였네 이 쓰레기놈들 더한데를 준비하라 우리 병사가 폐주하다니 일격필살로 우리 병력을 다 죽였네 아 이 거짓놈들 쏘라 쏘라고 야 거한데 이케 거한데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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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쏘면 뭐하냐고 이씨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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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